안녕하십니까. 원주산동주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친구인데 그 기장관으로 날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때 그 사람으로 앉아있네요. 이 영상은 지금 그 그 그 그 자린 상태로 나온거는 이렇게 사퇴를 촬영을 하다보니까 그 시퀀스도 서로 안맞아가지고 이렇게 잘린 상태로 보입니다. 어쨌든 잘린 상태로서 더 추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. 이거 검문된 겨울하기가 물총쇄가 안되어있는 횃대를 좀 날라와가지고 쫓아버리네요. 또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